네, 조금 전에 힐링 브러쉬 툴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도장 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도장 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도장 툴이 있어요. 도장 모양의 이 도장 툴을 선택해 주시고 옵션에서 상단에 옵션에서 도장의 크기, 도장의 크기를 한 50px 정도 50px 정도로 크게 해볼게요. 그리고 도장은 제가 인주를 찍는다고 했어요. 인주, 인주를 찍고 복사, 복사한다고 했는데 이 까치 주변의 깨끗한 부분,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한 번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Alt 키를 떼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누르고 클릭, 클릭해 보세요. 지워져 가죠? 그리고 커서 부분,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동그라미 부분과 커서 부분, 커서 부분이 복사가 되면서 그 부분을 덮어 씌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브러쉬 툴을, 그 주변의 색을 인지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늦게 이동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뭐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복사한 부분을 붙여넣어 가지고 없애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힐링 브러쉬 툴 힐링 브러쉬 툴은 주변의 어떤 패턴들을 인식하고 도장 툴은 내가 복사한 거를 갖다가 덮어 씌워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잘 보셨나요? 네, 조금 짧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강의 카페를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이버 주소창에다가 ad.kr 치시고 엔터 하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나오는 걸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현재는 주로 온라인 강의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카페24, 카페24에서 성신여대점, 그리고 강남점 지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강의가 고려대학교, 외국어대, 성신여대, 전북대등 전국 유명한 4년제 대학에 서비스 되어지고 있고요. 관공서에서도 제 강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다가 여러분들 수강하기 편하게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네, 보시면은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고 포토샵 동영상 강의 해가지고 툴박스 강의, 기초 강의, 소핑몰 상세페이지, 특수효과 합성, 그리고 지식인에서 물어봤던 그런 강의들, 플래시 드림이버, 포토샵 문자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업들 간접적으로 홍보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도 이제 제작해서 올리고 있어요. 일러스트 강의, 그 다음에 상세페이지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강좌, 자격증 강의들도 하나하나 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무료 이미지, 이미지들도 무료로 업로드해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업체분들 또는 상세페이지 만들고자 하신 분들, 정의원 무료 이미지라고 있어요. 여자 모델 이미지, 한복 이미지, 추석 관련된 이미지들 쭉 올리고 있어요. 동물, 성탄절, 여행 지점토, 정의원 되시면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의원 특전이라고 되어 있죠. 포토샵 기본이고, 일러스트, ppt, 파워포인트, 디자인 소스, 자격증, 쇼핑몰 강의에 올리고 있고요. 한 3천개 정도 제가 올리고 있어요. 디자인 소스는 한 천개에서 오천개 사이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강의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툴박스 강의, 여러분도 강의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어떤 강의부터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포토샵 툴박스 강의부터 먼저 들으세요. 툴박스 강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툴박스 강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은 되겠어요. 기초 강의도 무수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들은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여기 질문해 주세요 라고 있죠. 질문해 주세요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에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양한 강좌들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카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